당일 남아주기 눌려가지고 찌부가 됐네... 오? 오? 아... 냉장고에 좀 더서 그리고 빵이 조금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눅눅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긴 하네요 그때그때 베이글을 사기가 좀 귀찮아서 저는 한두 봉지 통으로 사다 놓는데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습니다 발을 감 Going To The 이 다음은 두 개의 햄색에 빈기 그리고 모르는 이제 household 먹으니까 팥이 빈기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라빵 바빵 그리고 제품은 으깨 내가 볼 때의 첫 입에 이제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뭐야? 내가 기울인 거 같은데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으면 안 먹어야 된다 그냥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먹어야 된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. 하루에 네일, Wal-Walt-Walt 오늘 아침은 감자스프랑 롤이에요 오늘 아침은 감자스프랑 롤을 넣어 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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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올려서 커피랑 먹을 거에요 오늘 아침은 커피랑 이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여러분, 오늘 눈 왔어요 되게 예뻐요 샌드위치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먹었지만 요즘 얼마나 좋고 오징어 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고기하고 물이 많이 먹어서 아삭한 마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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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